가봅시다. CMOS를 업그레이드 해야하는데 CMOS가 생각보다 업그레이드가 안되서 소나를 켤께요. 저기도 가야하는데 500미터라 CMOS를 업그레이드 해야하거든요 CMOS를 업그레이드 해야하는데 지형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 있으면 되겠죠? 다 됐고 고 자 됐어요 CMOS 타고 갑시다 이번엔 열어 왜 안 열리죠? 열었군요 문풀로 가봅시다 문풀로 가봅시다 아 시원해 느린거 타다가 이걸 타니까 너무 시원한데 위치도 참 이렇게만 드러났대 자 모듈 변경 아 모듈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거지? 아 모듈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나요 아 기억이 안나는게 아니라 해본적이 없죠 하하하 잘 되어있고 잘 되어있고 잘 되어있고요 여기는 모듈이 나오는게 없는데 핵연료봉 아 무잔하니드 결정이 있으면 핵을 쓸 수 있군요 아 무잔하니드 결정이 있으면 핵을 쓸 수 있군요 아 어디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아 부셔서 넣어버렸죠 아 티타늄 다이아몬드 납 아 근데 시모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있는데 뭔가지 못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거기 갔다 와야되나 시모스 빼고 제 심 제로 프론스 2로 한번 갔다와볼까요 시모스가 이거 몇 미터 못가서 이거 시모스 타고 한번 갔다와봐 저기 한번 갔다와볼게 대가시 거죽이고 저기 가서 가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가서 가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인상 리얼 sz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가시 저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깊긴 하지만 아 이거 어떻게 500m 이거 타고 저길 들어갈 수가 있나 너무 저기 너무 얕어 너무 얕아요 괜히 가져와서 지금 아 긁히는 거 아니야 으 으 차 긁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어우 느낌 어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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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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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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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낫겠다 어우 아래로 보고 가는 게 낫네요 아 저쪽이죠 아 저쪽이죠 혹시 시모스 업그레이드 저희 갔다 와야지 되나요 시모스가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저렇게 깊게도 내려오는군요 제가 젤리 여기 이건 못 들어갈 텐데 분명히 자 외부 불을 내가 안 켰나 잠깐만요 아 외부 불을 안 켰군요 깁시다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갑시다 내려 갑시다 자 이러니까 내가 몇 미터인지 안 보이네요 아 멀었구나 방향이 어디였죠 아 바로 저기군요 아 닫지마 닫지마 아 입구가 어디야 아 입구가 아 입구를 모르겠어요 일단 내려가 봅시다 자 어디야 목표 상실했어요 목표 상실 아 입구가 어디에 들어 자 전구가 보이네요 아 저이군요 아 저이군요 오 300m 거리에요 아 어쩔 수 없는 것 이 아저씨 아 저한테 더 내려가 봅시다 이게 귀죠 여기가 앞이고 자 돌려야 되는데 그럼 어 무서워 내려가 봅시다 오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아 몇 미터야 몇 미터야 400 아 400 더 이상은 알았어 알았어 삑삑이 삑삑이 자 185미터 조금만 더 내려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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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자 쏘나 쇠꼬 쏘나 꺼 헷갈려 헷갈려 알았어 알았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지금 몇 미터야 148미터죠 한번 더 가봅시다 480 자 어디야 근데 저기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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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큰 걸 야 이 큰 걸 자 어 가지고 왔어요 오긴 왔어요 어 쟤 뭐야 잠깐 쟤 뭡니까? 뒷쪽이구요 오 쟤 뭐 공격하는 애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요 오 쟤 데미지 받았어요 뭐야 전력 왜 이래 뭐야 전력 왜 이래 우와 전력 다 나갔어요 지금 엔신 파워링 업 휴발기 elétron 전기만 빨아먹었어요 지금? 전기만 빨아먹은 것 같아요. 파워셀! 오 뭐야? 오 빠꾸 합시다. 파워링 다운. 엔진 파워링 다운. 사이난 러닝. 빼빼빼빼빼빼. 빼빼빼. 빼빼빼. 뒤뒤뒤뒤보고. 빼빼빼빼. 빠꾸 빠꾸 빠꾸. 빼빼빼빼. 쫄았어요. 무섭고.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정음 모드구나. 이제 끄고요. 파워링 다운. 13%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큰일났네 이거. 시무스. 시무스 거 뺄 거 있나요? 이거. 그냥 수영해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꺼. 꺼. 아 끄기 안되나? 와. 어 무서워 저기. 시글라이드로 갔다가 타고 옵시다. 시글라이드로. 시글라이드로. 그쵸. 아 이제 무서움도 켜면 안되겠네. 이거 불 끄고 싶은데 이거. 왜 빨개진거야 근데.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 온 김에 가긴 가야죠 그래도. 시글라이드. 갑시다. 와 깜짝 놀랐네. 자 수심 500미터인데 난 데미지를 안맞네요. 말도 안되는. 오 무서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우와. 우와 뭐야. 아 전기가 나가버리는구나. 순간. 공격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드네요. 공격해도 쟤 되나? 공격해도 쟤 되나? 도망가는군요. 자. 어디로 들어가야되는거야? 자. 일단. 일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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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독에는 별거 없는거 같아요. 빨리 갑시다. 빨리. 자. 별거 없구요. 여기 뭔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 여기. 자. 가발 좀. 물가기. PDA. 이거 뭐야. 아. 못 가져가냐? 아. 됐고. 뭐야.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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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거 없어. 뭐가 되게 별게 없네요. 지금 기대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없어? 아니. 시모스 업그레이드 할게. 일단 갔다옵시다. 하. 숨 좀 쉬고 올게요. 숨 좀. 온김에 그래도 탐험을 해야겠죠? 500미터까지 내려왔는데. 오. 오. 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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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보여. 어? 옥시젠. 옥시젠 오프라인 이래요. 자. 아 지금 시모스 타면 안 되는데. 음. 음.. 파워셋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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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돼? 망한거야? 빵! 빵! 우와 이씨 뭐야 이거! 안되겠다. 찜고셋 탑시다. 여기 왜 타냐면요. 이게 있거든요. 하우스에. 자 타 타. 태워 태워. 아 배터리 나가서 못 태우나요? 아 어디야? 아 시무스 터졌어. 아 시무스 터졌어요. 아 시무스 터졌어요. 아 시무스 터졌어요. 아 시무스 터졌어요. 우와. 우와 괜히 왔다. 하하하. 자 하나. 빼고. 하나 있어요 하나. 욕 깁시다. 됐죠? 저거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17%였어요. 17% 빠꾸 빠꾸 빠꾸. lemonade is 100% 왜 안 가져가 돼? 왜 안 가? 왜 안 가?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아 시모스 하나 벌었어요 우와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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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00 300 아 됐어요 다 빠져나왔는데 아 시모스 안에 있던 아 시모스가 날렸어요 시모스를 날렸어요 아 어떡하냐 이거 와 아 빠져나오긴 했네요 그래도 아 빠져나오긴 했는데 시모스를 날렸어요 지금 어떻게 아 시모스 잔에 가서 가져올 수 있죠 아 아 이거 어떡해 아 지금 도킹 아 물도 없군요 지금 아 아무도 너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아 돌아갑시다 일단 아 잠시만 구명 그 있나 시노기나 띄워놓고 올게요 아 아 시모스 잔에라도 어떻게 구해야죠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시모스 무덤이구요 아 이 게임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농사도 해야겠네요. 지금 사이클로스 뽑은지 얼마 안되가지고 새차 뽑은 기분이라 좋아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된거에요. 좋다고 나왔다가 지금 완전 망했죠? 여기서 농사하고 해야겠네요. 다행히 사이클로스 아니 신고사한이 희생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배터리 하나로 지금 갠신이 버티고 있네요. 근데 하나가 꽤 세네요. 오래갑니다. 아 아 아 아 시모스 잔에 가면 다 안에 다 있겠죠. 그대로 시모스 만드는건 별거 아닌데 안에 그 모듈이랑 이런게 아 아 가서 농사도 좀 하고 하십시다. 아 이거 여기를 완전히 이거를 사이클로스를 기주화 시켜야겠네요. 아 너무 흥분했어 어 아 뭐 또 좁은 데로 왔어, 또. 아이, 참나. 또다시, 강력한 길 키드, 이렇게 트레이터가 되었습니다. 대 bus장도 서너 등급, 그럼, 안에서 당하지 마세요. 참나. 경기지, 바다에서 20,000룡으로 발군을 펼치고 싶어서 건물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주행자, 공격을 지키는 옥상 Fanatic, 복사로 신용한 조cEON 현실이 있습니다. 승ni의 전체, 공격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어? 왜왜왜? 어? 갑자기 피가 덜어? 알았어 알았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고 다 왔다고 야야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자 옮기기 옮기기 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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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있었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먹구 먹구 자 먹고 먹고 먹구요 가서 좀 심어줍시다 이거 좀 아 됐죠? 자 재배기가 뭐가 필요하더라? 티타늄 4개? 아 이거 껌이죠? 티타늄 4개쯤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 시무스 날린거 너무 아깝다 진짜 아 배터리도 빼가서 좀 충전을 해야겠군요 이거 자체로 배터리 충전은 안되나요? 일단 불 좀 켜고 자 재배를 여기다 할까? 가까운 데 합시다 먹는 게 가까이 있어야 되니깐 여기다 할인 좀 그렇고 여기다 합시다 아 안되나? 안되나? 돌려 안되나? 딱 되는군요 자 됐죠? 자 됐어요 됐어요 나오겠죠? 아 사이클롭스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아우 속상해 하나 아 아 아예 빼는건 안되나? 꽂혀있는거 가져와야 되나보네요 아 참 혹시나 대비해서 사이클 뭐지 배터리를 그냥 기본 가지고 있어야되나봐요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 아 대프로 다행히 두개가 차 있군요 이거 하나 꽂아놓고 알았어 와 이렇게 될 줄이야 자 100 자 100 아 아 자 시모스 시체를 다시 찾으러 와야되는데 아 여기 전력이 다 미치겠네 진짜 아 또 다 된거야? 자 자 일로와봐 자 징그러우네 또 누구 어 일로와 일로와 아 이거 못들어가네 폭파고기는 나중에 씁시다 폭파고기는 나중에 씁시다 나중에 쓸게 자 충전 시도가 안되는군요 아예 아 아 낮이 돼야지만 이게 충전이 되나봐요 지금 아 이정도로 상황이 안좋다니 이건 뭐죠 아 창고 아 아 아 아 약간 멘붕이 왔어요 지금 아 원자력이 답인가요? 아 그쵸 원자력 바꿔야겠네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원자로 하면 바꾸면 바꿀순 있는데 또 원자봉이 없어요 원자봉이 아 일단 여기 기지가 너무 얕아서 기지도 좀 옮겨야되거든요 기지를 옮겨서 아 사이클롭스 터진거 너무 아깝다 사이클롭스 터져서 멘붕 왔어요 지금 아 사이클롭스 다시 만들어야 겠죠 시몬스 다시 만들어야 겠죠 아 뭐 이건 별거 아닌데 아 터져서 너무 아쉽다 일단은 그래도 만들어야 겠죠 프랑스 2를 가져올까 시몬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뭉풀에도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일단 티타늄 주게 자 티타늄 주게 하나 있네요 딱 하나 있고 아 속상해 너무 속상하다 파워셀 있고 유리 두개 유날류 납 유날류 아 유날류 없군요 어 잠깐만 어 파워셀 100%짜리 있네 유날류 없고 납 아 납도 없나요 아 납도 없군요 아 속상해 자 유날류 납 자 게임이 다 이런거죠 뭐 세상이 이런거죠 사고를 뭐 차를 끌다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거고 그쵸 아 아 아 석형으로 유리 만들면 되는데 나 왜 왜 그랬지 지금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아 나 100%짜리 있으니까 또 꽂아주고 옵시다 여기 자 여기 이거 빼고 100%짜리 꽂아주고요 됐죠 아 여기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쪽에도 또 있죠 이쪽에 3개 또 있어요 아 파워셀을 한 3개를 스페어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다 빵이군요 아 제거할 수도 있군요 제거하기 제거하면 되지 뭐 제거하면 되지 뭐 여기 프랑스 투도 여기 들어가죠 여기 프랑스 투도 여기 들어가죠 아직 멀었고요 아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자꾸 멘붕이 와요 지금 아 충전해야 되고 자 시모스 다시 만들어야죠 유리 두개 만듭시다 자 유리기 아 시모스를 또 만들다니 유나 유난류 유난류 없겠죠 여기 혹시 이쪽에 있나 아 아 없군요. 유난류 가서 하나 만들어봅시다. 유난류랑 납. 아니 납이 없다고? 아 저기 있겠죠. 가서 하고 유난류만 얻어오면 되겠네요. 여기 납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납 하나였나? 그쵸. 유난류만 얻어오면 되네요. 찌. 시글라이드를 두 대나 만드는데. 자 북쪽으로 가. 아 저기 있군요. 나가라. 됐죠. 따줄까? 야 나 기분 나빠 지금. 이거 절가 씨. 기분 나쁘거든 지금. 내구 속상하거든 지금. 어 납. 어 납. 납. 필요한데 딱 나왔네요. 아 또 납인데. 아. 또 납인데. 사용하고. 아. 자. 가서 만듭시다. 자. 이난류. 윤활력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미 가져온거 자 윤활 하나만 필요하니까 넣어 주고요 자 갑시다 어... 배터리 0%짜리를 만들면 되니까 4번 아 이게 아니지 저기서 만들어야죠 어딨어 여깄죠 어딨어 어딨더라 어디다 내가 설치해놨더라 아 저기군요 자 오르기 아 그나마 자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하... 싱어스를 또 만들었어 미안하다 진짜 스무스 2호죠 2호 자... 아 200미터밖에 안 되고요 아 거기 폭파된 데에 모듈이 꽂혀 있어 가지고 아... 폭파된 데 가면은 모듈 그대로 꽂혀 있나요? 거기 갔다 오는 방법이 수영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속상해요 지금 진짜 속상합니다 문풀 좀 가볼게요 문풀 오씨 나오자마자 부딪치고 아 빨리 전진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엉망이에요 뭐 문풀 들어가니까 거의 운전면허 시험급이죠 이거? 하하핳하핳하핳하 하하핳하핳하 자... 아... 아 이거... 버려버리고 자 버립시다 버리기 버리기 됐죠 자 됐고 문풀에서 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거죠? 뭐... 또 따로 여기서 만드는게 있나? 어? 자... 라디오가 왔네요 오랫동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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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질병에 대한거구요 자 딜레마 500미터 지금 아까 갔다오는데 아냐? 아 끝 아 크라켄 아까 개보다 그건가? 아 자 됐구요 숱이 500미터 있다고? 이 확인대상이 뭐죠? 이 확인대상 4, 1 자 뭐? 따로 나온건 없는거 같아요? 방향이.. 나온건 없어요 카메라? 뭐지? 아 잘되고 있군요 시모스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업그레이드 빨리 하고싶은데 어 뭐야 일단 다시 가서 음 다시 가서 좀 치체 파밍 좀 하고 올까요? 아 거기 좀 무서운 무서운데 자 그냥 빠르게 시모스 타고 갔다올게요 어차피 시모스니까 시모스 타고 빨리 가서 시모스 시체 파밍하고 옵시다 200미터 까지 밖에 못 내려가지만 아 문풀있죠 지금 자 거기서 터졌으면 더 바닥으로 내려간거 아니야? 갔다옵읍시다 그래도 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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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로 채우고 가야지 혹시 모르니까 타 자 됐구요 먼저 먹고 갑시다 자 이쪽이죠 자 하나 둘 자 자 자 자 아 이거 비켜 마 비켜 마 비켜 마 필요 없어요 메론이 최고야 하하하하 왜 안 돼 얼룩멜룬 집기 엥? 자 잡았고 자 잡았고 자 잡았고 잡았고 자 갑시다 하나 가져갑시다 하나 가져갑시다 하나 가져가고 성돈은 필요없어요 자 자 100% 다 안됐네요 70% 70% 70% 갔다오면 100%가 되겠죠? 하하하 갔다오면 100%가 되겠죠? 갔다오면 100%가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자 바꿔주고 갈게요 0%짜리로 됐죠? 아잠깐 옆에다가 잠깐 넣어주고 충전할거는 자 옮겨 담기 74% 두개는 100%이니까 꽂아주고 갑시다 자 자 하 하 약제 시스템 정당하여 이게 뭔 고생이야 참 진짜 자 꽂아주고요 어 72%짜리가 어디있지? 일단 꽂아줍시다 자 생존할거 다있고 하나있죠 자 납 주괴 아 잡동사항이 이쪽에 일단 넣어놓고 갈게요 섬유구물 컴퓨터 칩 됐고 배터리 혹시 모르니까 하나 소화기 됐고 물 됐죠 오염된 얼룩맬룩 아 오래된 오염된 으로 받네 갑시다 시글라이드 아 없잖아 자 갔다 올게요 아니면은 얘도 태울 수 있죠 이케 저리 조v 싯 차라리 얘를 데려가는 게 낫겠는데 가봅시다 가서 얘를 다운시키면 되니까 가볼게요 아 구출작전 아 바뀌었나요? 자 어디죠? 아 신무수 무덤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새 차인데 거의 중고차로 오지 지금 오오 와 배터리가 몇개 안 꽂혔더니 무지하게 빨리 다네요 그냥 끄고 갑시다 아 소나가 엄청 많이 먹는군요 배터리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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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터지고 그런데 피해를 많이 받지는 않네요 다행히 아 기지 기지는 상관없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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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내려가야겠죠 쏘나즈는 키고요 어디갔어 지나왔나 지나왔나요 어디갔어 아 저기 바로 여기군요 자 몇미터죠 108미터 더 내려가 봅시다 자 앞에 걸렸군요 자 맞아요 아까 정구지대였죠 이런데 아까 거의 500미터였던거 같아요 저쪽이었죠 됐습니다 더 내려가 볼까 자 됐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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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를 하나 먹고 자 됐구요 어... 얘는 900m 까지 버티니깐 됐죠? 자 나가서 몇 프로인가 좀 고쳐주고 갈게요 혹시 모르니깐 수리도구 자 됐어요 자... 아... 우리 프라운스... 뭐죠? 시모스 어디갔나요? 어... 아... 시모스 사체가 어디갔지? 아까 이쯤에 걸려가지고 막 고생했던 것 같은데? 아... 아... 저기 기지군요 오... 아까 여기가 왔던 기지구요 아... 오징어때문에... 또 없네? 아...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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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더라? 하... 내가 어디서 왔지? 자... 아... 저기 있군요 아까 이게 돌아가다가 이쯤에서 터진 것 같은데? 바다로 가봐야겠죠 그럼? 바다로 가봐야겠죠? 바다로 가봐야겠죠? 바다로 가봐야겠죠? 아 저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없나요? 아 맞다 얘 있으면 그.. 그거죠? 아 저희도 그냥..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으으우! AH babies 아 이게.. 아 그거 잡았군요 갑시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공중에서? 다 됐고요 자 아 시모스 파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찾는게 불가능한가 이거 아마 바닥에 있을 것 같은데 바닥으로 또 내려가 봐야겠죠 여긴 또 없고 오를 facil 중 이런데도 좀 깊은 헷구입이군요 아 여기 저기 저거 저거 실패 아 됐나? 됐다 여기 열수공이 있네요 시모스 아까 이쯤이었는데 분명히 아니구요 저 오징어 자식 저거 이쪽으로 돌아가다가 돌아가다가 공격받았나? 저거 아 맞다 또 배터리 빼울 걸 그랬네요 또 혹시 모르니깐 올라가 봅시다 자 시모스 어디있어? 아 어딘지 못 찾겠어요 이거 찾는 게 불가능한 건가 이게 올라와 봅시다 이런데로 좁은 구멍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야? 마음에 안 들어? 저 위쪽으로 가봅시다 구명 뛰어놨는데 거의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위에가 안보이네요 아 저기군요 400미터? 이쪽으로 400미터라고? 알았어 잠깐만 어느 방향이야? 자 남...남...남서...남사병하루 400미터 가봅시다 시모스 못 찾을 것 같네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못 찾을 것 같아요 바닥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닥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닥에 있었으면 좋겠군요 아 맞어 이런데였어요 자, 시무스 어디갔니? 저기로 저런 구멍으로 나가죠? 점프해서 찾는게 불가능하군요 마음 아프다 무덤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진짜 찾으면 얼마나 반가울까?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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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네가 없어지나? 어 뭐야? 어, 얘도 전기 맞았어요 어, 62포 다시 돌아오네 아 아 아 아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쉽게 풀이나 했더니 또 이렇게 되는군요 시무스 시무스에 들어있는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 시무스를 보내줘야겠네요 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구요 올라갑시다 아 아 근데 여기다 기지를 만들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열수구도 있는 걸 봤으니깐 열수구도 있는 걸 봤으니깐 자 오늘 여기 올라가서 수면으로 가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할게요 아 오늘 시무스가 망가져서 너무 속상하구요 그건 아니었으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텐데 지금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수면으로 나왔네요 아 수면으로 나왔구요 일단 오늘 여기서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멘붕이 넘어와가지고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구요 내일 또 뵐게요 자 저장 좀 합시다 아 자 시동은 꺼야죠 그래도 엔진 파워링자 아 속상하구요 자 심어줘야죠 그래도 아 아 아 아 또 왜 못해 이거 하 자 됐고 하나 둘 셋 넷 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하 옮겨 담기 옮겨 담기 자 됐구요 요거 여기서 쪼개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아 아 됐네요 자 일단 저장합시다 됐구요 어 저장하구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몇 개 저장하고 두 개 흠 닭